아 진짜 대단한데요 자 뭐 이번에는 제이레빗의 라이브를 또 들어볼텐데 뭐 선우정아씨는 선우정아씨만의 또 느낌이 있는거고 제이레빗은 또 다른 장르인거에요 이 제이레빗만의 느낌이 또 있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아 너무 기분좋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뭐 이 가사지를 좀 줬어요 이게 뭡니까? 네 무슨 메뉴판 같은거죠 저희가 이 웨이크업 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음원에는 되게 많은 코러스도 있고 악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 둘만 하니까 좀 허전해서 두 분의 목소리를 빌리고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속성으로 한번 배워볼까요? 후렴 부분에 제가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집중해보자 집중해보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날개 당당하자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집중해보자 집중해보자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다 못해 뿌듯해 미쳐보자 어머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? 간주가 나오면 네 다 같이 오오오오오오오오 라라라라 해주시면 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라라라라 네 맞아요 맞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라라라라 네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? 네